안녕하세요 봄이 오면 향긋한 봄나물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참나물이 있다면 고민 말고 사와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나물은 지저분한 줄기 끝부분을 잘라내세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끓는 물에 굵은 소금 반큰술 참나물 넣고 데쳐주세요 줄기부터 넣고 10초 뒤 전체 다 넣어줍니다 40초 데치고 바로 참물에 헹궈주세요 물 짜서 준비합니다 뭉친 부분 풀고 2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파를 작게 썰어줍니다 김을 구워주세요 참나물 파 국간장 1큰술 들기름 1큰술 다진 마늘 3분의 1큰술 고운 소금 4분의 1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김을 손으로 부셔 넣어주세요 참나물과 함께 버무립니다 맛보고 입에 맞게 소금으로 간 맞추세요 깨 반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간단하게 만드는 참나물 김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편집하고ины 참고하시고 까지